날 풍기는 주의 음성 등반 사랑의 음성 내 눈을 열어 추억을 보게 하는 십자가 날 구했네 어둠 흩어진 새 약한 버릇 새 나를 썩고 난 버려 희생한 파도가 난 찾을게 희생한 능력이 난 찾을게 해 희생한 능력이 난 찾을게 해 날 새롭게 널 향하게 해 주의 음성 내 눈을 열어 주의 음성 내 눈을 열어 추억을 보게 하는 십자가 날 구했네 그리스도 같이 모든 꿈까지도 태양 버릇 새 나를 썩고 난 버려 희생한 파도가 난 찾을게 해 희생한 능력이 난 찾을게 해 그리스도 같이 내 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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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각오가 많지 않은데 사랑의 능력이란 자유롭네 내 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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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Fresia 하늘과 바다와 보강여ились 평포하라 수계산 시 이가자 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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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두려움과 도망은 그 소심에 난 새롭게 날 강하게 해 주를 잃으니 해 나는 주님에도 내 눈을 가도 가만히 잘 있네 세상엔 불결이 난 잠리게 해 세상엔 불결이 난 잠리게 해 세상엔 불결이 난 잠리게 해 천천히 날 강하게 해 어디서 날 숨어지네 새롭게 날 강하게 해 주님의 주님 사랑 신뢰해 주님 사랑 신뢰해 누가 만든 곡이에요? 좋다 진이처트 가이드 누가 만든 곡이야? 정조 이럴 때 되게 저 주님이 완전히 목사님이 마지막에 노래 안 부르시더라고 에너지 파 쓰시려고 주님의 주님 사랑 신뢰 한국 정조 좋다 이거 누가 만든 곡이지? 빨리 녹음해야겠네요 녹음했어요 아 솔로곡으로? 우리 당일 스케줄 어떻게 이따가 따로 공지를 네 네 당일 스케줄은 따로 공지를 이야기해서 그날 상황 보고 이야기 한번 봅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날 여덟 곡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요 또 말씀이 선보되어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요청하오니 우리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또 말씀을 듣든 하나님 그 공간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그래야 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대에 섬기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목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내인들을 주님께서 붙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밭을 갈러가는 예배가 내인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끝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시고 또 모든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. 브레이커스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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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